이 간이고 이거는 뭐야? 이거는 캥거루 갈비 캥거루 갈비? 응 아... 요즘은 참 먹음직스럽게 나와 하나 먹어 양념을 해줘 해먹지 피맛으로 먹는거야 나는 로스보다는 양념갈비가 좋아 그냥 먹어볼께요 왜 짖어? 아 저기 TV소리야 아니... 야 이거 다 애들꺼야 이거 여보 간식이 늘었어? 닭가슴사려나 어? 야 그거 내가 냉동딸기 하나만 사달라 그래도 그렇게 안 사주더니 뭐? 냉동딸기 하나만 사달라니까 그걸 그렇게 안 사주더니 냉동딸기 저기 있어 안해 오고 있어 잘 지려 아 이거 좀 찾아줘 이거 내가 어떻게 찾아줘 이거 간식이 다 있어가지고 멍자한테 두드러워 맞아가지고 어, 빠졌어 엄마 발라주세요 엄마가 아, 뭐가요? 그 도박장 못 찾았어? 3년 전에 그 도박장에 저거 아이... 그 손가 아니지? 응? 다시 훈남... 에이, 먹으면 안되지 손가락 넘어 얼마 전에 내가 왔었어 다시 훈남으로 태어나야 돼 아, 바라지마 가르치봐 다 먹었어 다 까져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래 봤어 이따 마드카수랑 발라보자 다 까져가지고 마드카수발라 다 먹으려고 그러지 다 먹으려고 그래 좀 부드러워 다 먹으려고 안고고 하라고 찾았습니까? 네 잘 왔습니다 내가 많이 맞았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괜찮 괜찮 네 아니 부성인분이 지시되네 아니 그래도 안 했는데 네 그럼 그냥 먹으라고 아 또 다 먹으래 봉사한테 쥐뚝껴가지고 꺼군데가 여기 있어 어떻게 이거 응? 장군아 어? 쥐뚝껴가지고 뭐야 이게 으 으 망자 이렇게 해 놨어 어? 바테라 이렇게 해 놨어 응? 어 어 어 으 오 요염하게 앉아있어 응? 요염하게 앉아있다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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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이게 주댕이가 뭐야 이거 맨날 물려가지고 응? 저 타지고 어디가서 저 타졌다는 얘기하지마 여자가 콧물을 흘린 것 같아 얘가 영자야 어떻게 할 거야 저 오빠 잘생긴 얼굴을 딴 여자들이 볼까봐 그러는 거야 딴 여자들 볼까봐 저렇게 하는 거야? 그래서 나도 그렇게 때리는 거야? 넌 그냥 때리는 거야 나 그냥 때리는 거야? 아이고 이뻐 망자 오 뭔 소리야? 아이고 이뻐 아 이뻐 오빠 어디 갔어 오빠? 망자야 오빠 어디 갔어 오빠? 오빠 어디 갔어 볼까? 여기 썼네 귀 하나는 왜 자꾸 귀요?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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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